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 영작 첨삭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어 10개가 다 맞았네요. 이거 지금 뭐지? 절반킥 들어오는데 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영작인데 얘는 한개가 틀렸네요. 뭐가 틀렸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가 틀렸을까? 시제? 3인칭 단수? 어허. 그래서 나는 사과를 먹었나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제 문제죠. 지금 미래의 시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로 썼는지 봅시다. 미래의 시제예요. 그죠? 먹었나요?니까. 근데 이건 지금 과거로 썼죠. 이런 실수들이 계속 나오는 거를 본인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면은 지금 줄고 있잖아요. 실수가.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예상했다시피 시제 아니면은 3인칭 단수에서 실수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시제가 바로 나와버렸죠. 그죠? 이 부분 틀린 부분이 있는데 하나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본인도 알 거예요. 근데 본인도 계속해서 이거를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이걸 계속 틀리네? 안 틀리려고 해도 틀리는 본인을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관계대명사 영작한 걸로 가볼 건데 봅시다. 여섯 개. 오케이. 봅시다.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 볼 건데 안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좀 채점 기준을 빡빡하게 해놔서 맞는 문장도 틀렸다고 합니다. The book which인데 I will read 라고 되어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which는 마녀입니다. 이건 마녀고 위치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철자가 틀렸죠. 내가 읽을 그 책이니까 사실 저 철자만 안 틀렸으면 맞은 아 아니구나. 내가 읽을 그 책이잖아요. 이것도 한권이잖아요. 근데 왜? books라고 했어요. 단수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단수인데 여기엔 복수로 되어있잖아요. 지금 첨삭 다 봐야됩니다. 하나하나 복수란 말이에요. 이 첨삭 다 봐야돼요. 진짜로 본인이 뭘 틀리는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 첨삭 내가 영상 찍는 거 괜히 찍는 거 아니고 보라고 찍는 거니까 다 봐야됩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가 산 그 게임 The game 위치 이것도 틀렸죠. 다 이렇게 표시해놓게 여기 틀렸다고 아니면 그림을 갖다 올 수는 없나 그림 같은 거 못다 오나 PDF에다가 안되나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위치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첨자 틀렸다 라는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위에서 이미 위치에 대한 얘긴 해줬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손이 어떤 Girl Witch 이것도 틀렸고 위치가 아니죠.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Who가 들어가는데 Wearing the blue dress 인데 이걸 왜 계속 틀릴까 라는 생각을 좀 진중하게 해봐야 되는데 왜 계속 여기에다가 동사를 안 쓸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자 봐봐요. 이게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The girl who is wearing the blue dress 잖아요. 그러면 The girl is wearing the blue dress 이게 원래의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is를 빼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is가 안 들어가서 안 된다고요.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is가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첨삭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상 내가 이거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죠? 보고 있으면 보고 있다고 하세요. 채팅창에 이게 원래 문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is가 빠지면 안 된다. The girl who is wearing the blue dres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되면서 후는 왜 후냐. 사람은 후니까. 사람일 때는 후고 사물일 때는 위치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다음 I made the food which 이거 또 틀렸고 everyone likes 인데 나머지는 거의 맞지 않았는가? 봅시다. I made the food which everyone in the world likes 인데 in the world가 빠졌다고 할지언정 이 everyone에서 더 이상 한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을 다 칭하는 게 맞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which 이거 맞췄으면 맞췄다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그 인형은 인기 있다. I made doll 이란 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지금 내가 인형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동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없어요. 그런 거 내가 만든 그 인형이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뭐냐면 그 인형이에요. 그 인형이 인기 있다. 이게 문장이라고요. 중심 문장 그 다음에 그 인형에 대한 꾸미는 게 내가 만든으로 꾸미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나오는 방식은 the doll is popular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the doll 우리는 꾸미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which겠죠.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I made is popul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괄호는 빼고 생각하세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괄호를 일부러 쳐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요. 문장 구성이 the doll which I made is popula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 문장에서 꾸미는 거는 다음 나는 내게는 비싼 컴퓨터를 가진 삼촌이 한 명 있다. I have a uncle 이것도 지금 아 오케이 명사의 첫 소리가 아 에 이 오 우에 해당되면 보면 앞의 부정관사는 어 가 아닌 언 을 사용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 uncle이 아니라 언 uncle이 되겠죠. 후 그 다음에 컴퓨터 is expensive 누구누구 의 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여기는 후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누구의 라는 뜻은 누구의 무엇 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who's가 들어가야 됩니다. 후가 아니라 누구의 무엇 이라고 소유격으로 말할 때는 who가 아닌 who's가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첨삭 다 봐야 됩니다. 내가 아까 말했죠. 첨삭 다 봤으면 봤다고 채팅에다 쓰라고 안 그러면 전 첨삭 안 할 거예요. 이제 보지도 않는 첨삭하는 거 제 시간 너무 아깝습니다. 다 봐야 됩니다. 첨삭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첨삭을 해봤고 다음 것도 봅시다. 또 뭐가 있지? 음 투부정사 영작이 있는데 이것 좀 봅시다. 이것도 세 개 그 남자에게는 팔 차들이 있다. The man 자 3인칭 단수 그리고 학습 결손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잡아주는 건데 근데 만약 영작 첨삭을 안 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진짜로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죠. The man 이라고 돼 있는데 man은 단수이고 man은 복수예요. 이거 지금 몇 명 말한 거예요. 한 명이잖아요. 여기에는 그죠?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복수와 단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단수 플러스 has죠. 단수 플러스 has고 복수 플러스 복수 플러스 have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다음 I came back home to play a game 인데 games 인데 게임만 하기 위해 돌아왔다. 게임들을 하기 위해 돌아왔다. 이거 둘 다 저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The woman did not have water to drink. 이것도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첨삭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었네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영작 첨삭 안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전에 틀린 부분 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채팅창 가서 화면에는 안 찍히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걸 안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분명히 전에 이걸 써서 받지 않았나 아닌가 보네 아닌가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숙제는 편성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뭐야 음 채팅창에다 써줄 테니까 그렇게 숙제를 하도록 합시다. 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